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포크박입니다. 네, 이 코로나가 어떻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이 날이 갈수록 자꾸 더 심해져서 큰일이에요. 뭐 연습들 하시고 또 예전 같으면 연주도 하시고 그랬을 텐데 아마 이런 환경도 좀 많이 제약이 많을 것 같고 또 어떤 연습하시는 동기부여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들 아마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각별히 좀 조심하시고 요즘에 좀 확진자도 좀 많이 늘고 좀 많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각별히 조심들 하시고 어쨌든 그런 연습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좀 가능하면 놓지 마시고 연습들 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좀 실력이 늘 수 있는 좋은 습관 네 가지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 연습을 하시는 분들마다 방법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는 거를 그냥 나는 취미삼아 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연주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6개월 되신 분이나 6년이 되신 분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좀 더 잘 불고 싶고 늘기를 바라는 거는 똑같을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고 그래서 어쨌든 늘려고 하면 연습을 하시는 방법이 늘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연습하러 오셔가지고 뭐 이 종이컵에 물 담아서 니듯 담가 놓으시고 커피 한 잔 드시고 그러고 들어가시면 뭐 그냥 소리만 나는지 안 나는지 이렇게 확인할 정도로 입풀으시고 그냥 반죽이 틀어서 가실 때까지 반죽이를 갖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반죽이 안에서는 어떤 실력이 늘지는 않아요. 뭐 박자를 맞춰가고 리듬을 타는 그런 연습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연주를 하신다라고 하면 또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죠. 연주를 위한 연습. 근데 매일을 연습하실 때마다 그게 뭐 이틀에 한 번이 됐든 매일이 됐든 매번 연습하실 때마다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그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늘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는 게 나중에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보면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냐 이런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연습을 하실 때 연주를 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러 오시는 거니까 연습 말 그대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봤고 악기를 꺼내서 1시간을 연습해야 되겠다. 내가 한 2시간 정도 연습해 오늘은 2시간 정도 연습해도 되겠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습관처럼 매번 연습하실 때마다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외에도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더 많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외에도 잘 안 되시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을 더 연습을 하시면 되고 우선은 제가 지금 제목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어떤 좋은 습관 4가지 자 그게 첫 번째는 아마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의 분들은 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롱톤 연습이라고 하는 어쨌든 제가 그 어떤 예전에 제가 어디 연습실에 어떤 학원을 갔는데 이런 뭐 섹스폰의 생명은 롱톤이다 이런 글을 좀 써 놓은 걸 크게 써 놓은 걸 봤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소리가 중요해요. 예쁜 소리를 다들 갖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롱톤 연습이다. 그래서 톤을 뭐 소리를 길게만 부는 게 롱톤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연주를 할 때 낼 소리를 다듬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 크레셴드도 크레셴드도 있을 거고 또 크레셴드도 있을 거고 어쨌든 뭐 그렇게 연습해 가면서 뭐 비브라토도 적용을 해 가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소리를 좀 흔들리지 않는 소리 깨끗한 소리 부드럽게 나와서 밀어질 수 있는 소리 그런 소리를 좀 들으시면서 소리를 만들어가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롱톤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빵하고 길게만 부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도 없잖아요. 그거 두 번 세 번 그렇게 해보면 재미없어서 이제 안 하신단 말이에요. 빵 몇 번 내시고 그거 롱톤 했다고 롱톤 연습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크레셴드도 좀 적용을 하시고 앙부쇼의 조임이라든지 바람을 미는 압력 뭐 여러 가지들을 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요령 방법들을 좀 적용을 하셔서 톤이 좀 예뻐질 수 있게끔 호흡을 많이 하시고 뭐 톤도 좀 호흡도 미르시면서 앙부쇼의 조임들 감 잡아가시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한 번 두 번 해서 대지는 게 아니니까 습관처럼 오시면 그런 톤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핑거링 운지가 좀 부드럽게 움직여질 수 있어야 소리가 아무리 예쁜 소리가 난다 해도 그 운지가 부드럽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마 듣기 좋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배운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 같은 느낌 또 뭐 아무래도 뭐 이렇게 부드럽게 들리지 않겠지요. 그래서 운지 역시도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핑거링 연습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스케일을 가지고 하셔도 괜찮고 뭐 뭐 메이저 마이너 스케일이냐 펜타토닉 스케일이냐 뭐 이런 스케일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음 그런 스케일에 3연음도 좋고 4연음도 좋고 또 뭐 이렇게 도약을 하는 음 그러면 앙구셔의 조임도 같이 연습이 되겠지요.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또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자 그렇게 앙구셔가 바뀌어 갈 때 호흡도 좀 달라져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운지도 좀 부드럽게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앙구셔나 호흡도 좀 같이 이렇게 연습이 될 수 있게 낮은 음 높은 음 이렇게 도약하는 음 들도 좀 같이 연습을 해보시고 운지가 우리가 이제 크로스 운지라고 하는 운지들은 부드럽게 또 안 바뀌어요. 또 뭐 이 레샵 또는 소리샵 이렇게 잡았다가 떼야 되는 부분들도 부드럽게 소리가 잘 안 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부드러워져야지 연주하는 데서는 연습이 안 돼요. 그게 노래 한 곡에서 한 번 두 번 나와지는 그런 운지들이 그게 뭐 한 번 두 번 잡아서 연습이 부드럽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따로 분명히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그래야 나중에 뭐 반음 스케일을 또는 뭐 어떤 그런 도약하는 음을 잡을 때 운지도 부드러워지고 또는 거기에 앙부셔라든지 호흡도 같이 부드럽게 바뀔 수 있게 연습이 되져야 연주에서도 그렇게 나와진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연주를 하실 때 사용하시게 될 여러 가지 재료들 그런 기교들을 따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교들이 뭐 텅잉이든 비브라토든 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서브톤 칼톤이든 뭐 그게 연주를 하면서 연습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연주하는 데서 나와지는 거는 연습을 따로 하신 게 연주하는 데 그냥 나와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내가 따로 할 때는 되는데 연주할 때는 안 돼요. 아직 덜 배신 거예요. 그게 한 개 음식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운지를 바꿔가면서도 하시고 텅잉도 그렇고 비브라토도 그렇고 엄청 중요하죠. 뭐 밴딩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뭐 떨어지는 밴딩 끌어올리는 밴딩 그런 밴딩도 따로 연습을 하셔야 노래 안에서 적용할 때 그게 부드러운 소리가 나와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노래에다 적용하시면서 아직 잘 안 만들어진 그런 밴딩을 가지고 또는 비브라토를 가지고 노래 안에다 적용을 해봐야 부르시는 분들이 들으실 때도 듣기 좋게는 안 들리실 거고 그렇게 열흘이고 한 달이고 해봐야 그 비브라토가 또는 밴딩이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좋지 않게만 뵐 것 같아요. 그래서 반주기도 물론 필요하죠. 반주기를 틀고 나중에는 연주를 하실 테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습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반주기 안에서 연주를 하실 때 뭔가 나아질 수 있게끔 그 연주를 위해서 재료들을 조금씩 다듬어서 듣기 좋게 만들어 가시고 또는 톤을 소리를 또는 손가락을 운지를 좀 더 부드럽게 자꾸 만들어 가셔야 연주에다가 적용하셨을 때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꾸미몸이나 어떤 애드립을 만들어 가실 때 필요한 패턴이나 라인 연습 이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꾸미몸이나 애드립에 대해서는 많이들 궁금해도 하시고 또 갖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갑자기 나와지지는 않고 뭐 이제 궁금해 하시고 또 좀 배워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곡 레슨 영상을 올려 드릴 때도 그런 부분을 어렵지 않은 간단한 부분들 자꾸 적용을 해서 올려 드리는데 어떤 원리를 아시고 또 운지가 좀 부드럽게 따로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는 게 낫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드린 어떤 악보에서 만들어진 걸 보고 그것만 따라서 애워서 적용을 하시는 거는 그 노래에 밖에는 안 되고 그 노래 역시도 어느 기간 동안 안 불었다 그러면 다 잊어버려지겠지요. 그래서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애드립 역시나 마찬가지고 뭐 우리 프로 연주자분들께서 연주하실 때 그냥 어떤 곡이든 연주하시다가 말고 갑자기 중간에 어떤 애드립을 넣어요. 이거는 엄청 많은 연습들을 하신 거고 나름대로 어떤 패턴이나 그런 라인 연습을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습관처럼 배에서 나도 모르게 키만 알고 어떤 걸 가지고 애드립을 넣을 거다라는 생각만 하면 그걸 연습을 무수히 많이 했으니까 그 중에 어떤 라인을 하나 갖다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그냥 무시하고 그런 걸 다 건너뛰시고 그냥 노래에다가 어떤 꾸미몸을 애드립을 바로 넣으려고 하다 보면 어떤 걸 넣어야 될지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를 모르시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분이 만들어준 거를 보고 애워서 그 노래에다 적용하는 데까지 밖에는 못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내가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그게 즉흥 연주가 되는 거고 연주하다 말고 갑자기 나와지지 않더라도 연습할 때 어떻게 넣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으시고 연습을 하시면 그런 패턴 라인을 연습을 하시면 그러면 연습을 하실 때는 적용을 해보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여러 번 되고 여러 가지의 패턴이나 라인을 내가 연습한 게 있으면 연주하시다가 그게 그 겨울에 첫집에 넣던 게 다른 노래에 넣어도 똑같은 키다라고 하면 한 가지 패턴이 아니고 여러 개를 내가 연습한 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자주 쓰던 게 나도 모르게 나와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지금 꾸미몸이나 애드립을 위한 그런 패턴이나 이런 라인 만들어가는 연습 방법 이거는 제가 뒤에 영상으로 한번 이것만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한번 올려드려 볼 생각인데요. 그 댓글에도 어떤 곡에 이렇게 블루스케일을 이용해서 또는 어떤 펜타스케일을 이용해서 애드립을 좀 만들어가는 걸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꾸미몸 애드립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어떻게 연습을 어떤 걸 연습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즉흥연주 즉흥연주 연주하다가 갑자기 나와지지 않더라도 내가 만들어 넣을 수가 있어야 그게 애드립 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내가 어떤 애드립을 어떤 걸 가지고 만들 거냐 그게 메이저든 마이너스 스케일이냐 펜타토닉이냐 코드톤이냐 말씀드린 블루스케일이냐 그 음들을 가지고 어떤 패턴으로 어떤 라인을 만들어가면서 애드립을 만들 거다 또는 꾸밈음을 적용해 넣을 거다 자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패턴이나 라인 연습이 안 되신 분이 그거를 다 건너뛰고 넣으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누군가가 알려준 걸 애워서 넣는 것 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좀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가시는 아마 그런 공부를 하시고 연습하시는 분들은 어떤 책자를 통해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개인적으로 좀 이런 라인을 만들어 가면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그런 패턴이나 라인 만들어 가는 연습도 꼭 좀 해보시고요 연습하시는 그 어떤 시간 안에 포함을 시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뒤에 이제 방법을 전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뒤에 제가 좀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한번 영상에 좀 어렵지 않게 라인을 만들어 가는 연습들 방법을 좀 한번 영상으로 좀 다뤄 볼 생각 이고요 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이런 4가지 외에도 또 뭐 많이 있겠죠 어 보시는 분들마다 잘 안되거나 모자란게 어 또 다를 테니까 그런 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을 시간투자를 조금씩 더 하시고 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내가 연습을 하려고 시간을 이렇게 잡아놓은 그 연습 시간에 어 기왕이면 좀 나중에라도 연주하셨을 때 늘 수 있는 한번 했다고 두 번 했다고 늘지는 않겠지만 어 그게 습관처럼 계속 오늘도 하고 내일 못 했어요 그 다음날 또 연습을 할 때 또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습관 처럼 좀 음 연습 하시는 습관을 내가 오늘 연습 한다 라고 하면 반지기 틀어 놓고 내가 그동안 불렀던 노래를 분다 라는 개념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내 소리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간다 자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드린 거는 그중에 톤 무작위 하니깐 톤 예쁘게 만들어 가는 연습 들 하시고 손가락 온지 부드럽게 바뀌는 연습 들 하시고 또 연주 사용하실 기교 가짓수가 몇가지 되든 하실 수 있는 만큼 또는 새로 배워 가는 그런 기교도 상관 없고요 그런 기교들을 연습 하시는 데다가 시간을 또 어느 만큼 할애를 하시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굴욕이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는 어쨌든 그런 전주에도 또는 간주에도 또는 멜로디를 조금 이렇게 페이크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라인 만들어 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거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굳이 여기다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꿔져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런 좋은 습관 네 가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 이 외에도 말씀드린 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분들께서 더 유명하신 분들께서 또 어떤 어떤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게 어찌 됐든 나중에 연주를 하실 때 다 적용이 될 부분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반죽이는 언제 트냐 이렇게 아마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안 틀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매일 연습하시는데 그게 매일이 아니고 이틀에 한 번이든 3일에 한 번이라도 어쨌든 앞으로 계속 연습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반죽이 계속 많이 틀으실 거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연습을 안 하시고 반죽이만 튼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당연히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거란 얘기인 거죠 아마 다들 공감은 하실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반죽이를 틀고 주로 연습을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따로 어떤 거를 연습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만 연습을 한다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잡아도 1시간 근데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욕심이 있어서 길게 잡으면 2시간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반죽이 틀 시간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게 오늘 그렇게 했고 또 내일 그렇게 했고 며칠을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반죽이를 틀어서 반죽이에 있는 멜로디를 가지고 또 지금 말씀드린 부분 지금 연습하셨던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또 연습을 하신다라고 하면 플레이를 해놔버리면 그거 쫓아가야 되니까 예전처럼 또 다시 그냥 그렇게 불게 되니까 반죽이 있는 악보 보시고 또는 종이 악보를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3개월이 지나던 6개월이 지났을 때 똑같은 곡을 연주하셨을 때 뭐가 좀 달라질 수 있게 그렇게 연습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그렇고 좀 많이 답답한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다가 화풀이를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문장 가놓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정말 답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습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놓지 마시고 조금씩 이라도 연습을 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크박이었습니다